식사 마치고 이제 카페 잠깐 들렸습니다 카페 문닛이라는 곳인데 후기가 좋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좋은 곳이네요 잔디밭이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애들 놀기도 좋게 잘 되어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좋네요 옛날에 이제 일반적인 가정집이었던 것 같은데 마당같은거 이제 개조해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좋네요 산이 진짜 와 encountered 특히 오늘 죽는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 발걸음 야외에 이렇게 앉아서 계곡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있네요 야외 자리고 안쪽에 천막이 되어있어서 춥지 않게 산 쪽 바라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루프탑 자리라고 해서 옥상에 또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루프탑 저기네요 아주 좋아요 밤에 아주 예쁘겠네요 이렇게 펜션처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손님들도 좀 오고 뒤쪽에 있는 게 숙소인 것 같고요 와서 하룻밤 묵고 가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